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AI 시청자 여러분 요즘 가장 뜨는 용어죠. 보편화 진행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기업인 알고리지 랩스의 손진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랩스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진호입니다. 만나고 계신 영광입니다. 일단은 시청자를 만날 때 기업을 그렇게 간단히 이름 정도 소개해 쓴다는 좀 자세하게 창업 동기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알고리즘 랩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쉽게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하면 되게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되게 뛰어난 어떤 과학자들만 쓸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막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알고리즘 랩스가 그리는 비전은 이제 엑셀처럼 충분히 이제 법령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이제 카이스트나 여러 연구진들과 연구하면서 좀 글로벌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져가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회사 차리기 전에 어떤 간단한 이력을 시청자한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제가 걸어온 길을 좀 말씀드려보면 저는 좀 어린 시절에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10살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의 권유로 좀 세상이 바뀔 것 같으니까 컴퓨터를 좀 잘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부산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를 특정 어떤 기관에서 배우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은메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커리어가 좀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기계과에 소프트웨어 특기자로 좀 특이하게 입학을 했습니다. 기계과인데 소프트웨어 특기를 가진 특기자로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 2학년부터 이제 저희 지도교수님이 운영하신 회사에서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했던 일이 기계공학 장비를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설계하는 그런 기술을 만든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제가 연구원으로 이제 박사였던 사수분께 많이 배우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지 않았으나 제가 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자신감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필요한 기후들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이어갔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개발자분들이나 좀 연구인력분들 많이 좀 알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처음 이제 창업을 시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 분야 관련해서는 많이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소하거든요. 그럼 이제 AI 솔루션에서 알고리즘 레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렇게 큰 이렇게 솔루션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좀 간단히 아무래도 주 사업 영향이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AI라고 했을 때 AI 파이프라인 옵티마이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조금 찾아주는 기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의 패턴을 잘 찾는 알고리즘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못 쓰셨거든요. 저희는 이 데이터만 잘 준비해 놓으면 뒤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적인 어떤 영역들을 자동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진화를 분타서 만든 유전화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하는 어떤 기술로 점점 기술이 이제 스스로 진화하도록 저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AI 옵티마이저라고 부르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산업에 있는 실무자분들이 인공지능을 다 어렵게 배우지 않더라도 이해만 하고 무슨 일을 할지만 결정해 주면은 그 뒤에 실제 뭐 데이터 과학자라든가 개발자가 만들었어야 하는 영역들을 저희가 좀 자동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옵티마이저 첫 번째 제품에 대한 어떤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기반으로 저희가 특정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제품화를 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를 듣고 그것들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라고 하면은 저희가 많은 영역을 경험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인공지능의 어떤 사각지대이면서도 되게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품을 아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업이라든가 대학가에서 최근에 이제 학생들의 중도 이탈, 핵심 인재의 이탈 이런 것들이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거든요. 네. 이탈을 좀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이탈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대학이나 기업들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직까지 이제 손 대표님도 AI 관련해서는 전문 영역만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6차 산업 관련해서 많이 확산되고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직 그 생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 AIR 솔루션에 사례들을 좀 적용한 사례들을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팍 와닿게 되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을 좀 우선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특정 산업에서 적용하고자 했을 때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아직은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검색을 하면은 어떤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워낙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특정 영역에 도입하고자 했을 때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것조차 좀 어려운 게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지금의 어떤 현 주소더라고요. 저희가 했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국내에 있는 우선 주요 어떤 대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에서 이제 뭐 기업의 밸류체인이라고 하면은 구매 영역, HR 영역, R&D 영역, 물류, 서비스 마케팅 등 여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이제 구매에서 구매 담당자들한테 특정 원자재에 대한 단가를 예측한다거나 특정 부품에 대한 스펙이 바뀌었을 때 이 부품에 대한 어떤 적절한 가격을 예측한다거나 또는 이제 물류 쪽에서는 특정 어떤 고객의 수요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그 실무자 분들께 어느 정도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분들이 해결이 필요한 어떤 도메인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결을 했을 때 그런 주제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제조업에서는 어떤 이제 제조를 할 때 이제 크랙이 발생하는,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화학적인 성분에 따라서 크랙이 발생하냐 안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이제 만들어 보기 전에 인공지능이 위리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예측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공지능으로서 옵티마이저로 이제 과거에 한 1년 2년 걸리던 어떤 프로젝트들을 최근에 3개월 내에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기업도 그렇습니다. 손 대표님이나 손 대표님 회사에서는 뭐 대학생들 사이에 상당히 있고 또 대학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네, 뭐 사실 이제 학력 인구가 근본적으로 좀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이제 여러 어떤 중요한 어떤 관리 팩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신입생분들 충원율도 있고 재학생분들이 온전하게 졸업을 해나가는 어떤 부분들도 중도 이탈이 없이 이제 졸업을 하게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뭐 이제 신입생분들의 어떤 수집 이제 수신입생분들이 입학을 하시는 부분들도 되게 좀 치열해지고 있지만 들어왔던 학생들이 온전히 졸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나가시기 전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재학을 하시다가 중도 이탈, 뭐 장기 휴학 이런 것들 하시기 전에는 몇 가지 어떤 어떤 증조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 학생이 뭔가 이 학과에 잘 맞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한 6개월 뒤에 한 학기 뒤에 어떤 상세에 이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국내는 아직 많이 차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 논문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서치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옵티마이저라고 한 저희 기술로 대응이 가능한 기술이고 실제 이제 고객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있는 관계자분들께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솔루션을 제품만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은 실제 나갈 어떤 학생분들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인공지능이 사전에 예측을 해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높습니까? 네.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 어떤 사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중도에 그만두든 아니면 이 학생이 졸업을 하든 그런 걸 알아야 대학 측에서는 사실 재정적이라든가 뭔가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미리 대비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더더군요 지금은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난리지 않습니까? 학생들 채우기도 어렵고 들어오더라도 전부 중도이 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 손 대표님이랑 손 대표님 회사인 알고리즈 랩스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 뭐 러브요컬이 많다면요? 최근에 저희가 좀 비전이 명확해지고 실제 레퍼런스 고객사들이 좀 이렇게 쌓여가면서 여러 연락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이제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대학가에서 이탈을 예측하는 부분들이라거나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도입되지 않은 영역들 위주로 저희가 조금 이제 인공지능을 확산시켜서 조금 인공지능이 기존에 잘하던 영역에 대해서는 더 쉽게 만들도록 하고 인공지능이 없던 영역에서도 충분히 이제 있도록 빠르게 만들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다 보니까 이 과정에 공감해 주신 분들께서 연락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육부에서 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부에? 네. 교육부에서 좀 이런 문제를 잘 해야지 이렇게 교육행정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보면 관심이 많이 보입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도 뭐 교육부 관련된 기관에서 좀 미팅을 진행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실제 인공지능, 산업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 교육계로 이제 좀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제 교육계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도입하시려는 움직임 속에서 저희랑 좀 협업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대학 행정과 관련된 학생들이 문제협을 위한 이 솔루션 가지고 교육 서비스도 접목시키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 아무래도 시청자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알고리즘 랩스는 이제 인공지능을 사실 산업계에 되게 쉽게 적용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개발한 저희 기업인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아까 옵티마이저를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고 보니까 이걸 이제 어느 영역에 적용할 것인지 제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되게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데이터가 있는 분야라고 하면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접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 저희는 이제 그 모든 산업에서 저희가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도메인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도메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저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도메인에 있는 특정 기업의 그 직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이런 문제가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실패 경험들을 보면 이렇게 기술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패했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그 문제 중심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도메인 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 어떤 임직원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저희가 AI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을 좀 하면서 인공지능이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한다 하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이제 당신의 기업에서 어떤 문제를 먼저 인공지능화시킬지를 정하자 이런 어떤 단계에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랫폼의 AI에 관련된 프랫폼의 적용 가능성이 그만큼 넓다 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정말 다양한 영역에 접목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은 이게 좀 비대칭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술은 굉장히 멀리 나가 있어요. 되게 많이 연구되어 있고 근데 산업계나 교육계나 이 기술들을 몇 퍼센트 활용하고 있는지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갭을 메우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플랫폼으로 인공지능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이라든가 물론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허능 상태에서 아무래도 첨단 기술을 가려면 이게 얼만큼 이 무슨 그것이 솔루션이든 교육 서비스든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리즘 랩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해서 반응 정도 이런 거 반응을 전체적으로 스케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 저희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70여 개의 기업에서 한 4천여 명의 임직원분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게 이제 올해에는 작년 이 파일럿 과정을 많이 진행했다면 올해에는 전사적으로 좀 도입이 되고 있고 이제 10개 이상의 계획사에 가진 그룹사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전사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에 대한 어떤 기획서만 지금은 거의 수천 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이제 기업들의 반응은 실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코딩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딩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이제 컴퓨터 공학과 전공 학생들이 배웠던 경험을 도메인에 있는 분들이,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조금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코딩을 잘 안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노코드 AI 방식으로 코딩이 없는 인공지능 기법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어떤 특이한 형태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과 다른 경험을 고객들이 하고 실무조용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실무조용 사례도 이제 한 30건에서 40건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고객들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가치 있게 봐주시고 더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 지금 이렇게 반응 정도를 이렇게 볼 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러브컬 이런 정도 이렇게 할 때 사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창업은 얼마 안 되기곤 했습니다는 이 업체의 잠재성이 상당히 높은 게 해외에서도 굉장히 러브컬이 많고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이는데 그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되게 열심히 좀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하는 부분들이 이제 카이스트에는 김조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이끌고 계신 킥스 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액션 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 이제 이것들이 훨씬 더 사람의 관점에서 나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근본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2년째 이제 산학 연구를 좀 이어오면서 여러 어떤 이제 연구 결과를 글로벌한 학회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한 어떤 관점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좀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획기적으로 좀 기존에 1년 이상 걸리던 프로세스를 거의 주단위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 연구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발표할 예정 가지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좀 글로벌한 어떤 기회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손 대표님의 커리어 패스트 굉장히 화려하지만 또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몇 면이 아주 화려하다 그러는데요. 그걸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정볼림피아드라는 대회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쌓여진 오래된 어떤 인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정볼림피아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이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께서 저희 함께 이제 핵심 기술 연구하고 있습니다. IQ가 높다면요? 그런데 IQ가 높은 분은 또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IQ가 높으실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올림피아드나 포항공과대학교의 수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력이었고 또 이제 다른 분께서는 IQ가 164 정도가 되십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천재라고 부르는데 그분들께서도 옵티마이저에 대한 어떤 근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 생겼어요.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이 첫 번째로 시행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시행된 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만점자가 저희 내부 기술진에 있기도 합니다. 만점자요? 네. 모든 문항을 맞추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업 관점에서는 좀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저희 해외 사업 경험이 많은 본부장님도 계시고 사실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카이스틴 김주 교수님과도 의미 있게 어떤 자문관계를 이어가면서 테크닉컬한 어떤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게 한국의 산업이 물론 이제 굉장히 개관적으로 이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전문적 지식과 그 다음에 아주 우리나라의 선두 쪽으로 갈기는 입장에서 이게 인공지능에 관련된 산업의 미래 쪽 이런 걸 좀 시청자들한테 한번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공지능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맞으나 현재는 이제 특정 영역, 뭔가 값을 예측한다거나 뭔가 이제 어떤 것들을 분류해낸다거나 이제 특정 역할에 국한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사실 사람의 어떤 감으로 하던 영역들이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파급력이 클 수가 있는데 지금이 2021년도인데 같은 같은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는 2023년도가 되면 생산 안전기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굳이 쓴다 안 쓴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 영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을 단계까지 간다는 건데 또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2030년도가 됐을 때 인공지능을 잘 도입했던 어떤 선진기업과 후진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현금 창출 능력은 이제 맥힌지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선진기업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데이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점점 더 좋은 제품으로 진화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제품에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후발 투자 분들이 되게 들어오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도입한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성이 높게 갈 것들이 분명한 것 같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생존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도입할 수가 있는데 그 맥락에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이제 좀 본명성 있게 특히 2, 3년 내에 되게 이제 흔한 어떤 개념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때 저희는 이제 가장 인공지능을 친근하게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좀 대중화되면 사람이 좀 뒷전에 물러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이렇게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되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 시절에는 이제 마부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마부라는 직업이 자동차가 이제 산업계에 보급이 되면서 실제 사회에 보급이 되면서 마부라는 직업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맞지만 자동차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당연히 이제 좀 바뀌는 직업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또 필요한 일자리들이 충분히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지능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특정 업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맞으나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마부와 자동차의 관계처럼 인공지능도 사회에 좀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는 기업이 젊은 기업인이 왔을 때는 성장과 함께 약속이 왔지 또 방송에서 계속 나올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실 때까지 기업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그것을 약속드리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보다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허시고 싶은 내용을 제가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허시고 싶은 얘기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용어라든가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이 정말 빠르게 쉬워지고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움직임이 인공지능을 쉽게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머지않은 어떤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마주하시게 될 텐데 그 시점에서 충분히 어떤 저희가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김밥 창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다음 주에 햄이 몇 개가 나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듯이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의미 있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인공지능은 조금 더 이제 어떤 나의 어떤 업무에도 나의 생활에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좀 이제 쉽게 활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알고리즘 랩스라는 기업을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에 의해서 사실 가장 좋은 용어, 가슴속에 간직하고자 하는 용어를 한 사람 때문에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을 짧은 순간에 만나더라도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건 시청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게 했습니다라는 짧은 30분간의 만남에도 기분이 좋고 이런 분 때문에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알고리즘 랩스의 이렇게 손질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표적으로 후자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이런 분들이 한국경제의 주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외부적 장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걸림돌이 있으면 같이 커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0분간의 짧은 인터뷰에서 우리 손 대표님은 1년 이내 다시 시청자한테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그만큼 장래 유망성이라든가 미래 트렌드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전문적 지식, 또 많은 경륜, 짧지만, 젊지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게 말해도 1년 이내 시정기업에는 다시 한번 이 알고리즘 랩스를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를 이렇게 기업하면서 오늘 그 방송을 마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